여기 유배로 오셨다고? 처음에 유배에 오셨던 집을 그대로 두고 복원만 했대. 여기 그대로 못 오셨다는 얘기죠? 응응응. 근데 복원했다고 그러면은? 야, 어머 저 평상 봐 언니. 어머, 어머, 아우 나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어머, 웬일이야. 나 좀 유배 시켜줘. 나 이런 데 살고 싶어. 주막 할머니의 배려로 골방 하나를 거처로 삼아서 교육과 학문 연구의 헌신키로 다짐하면서 붙인 이름으로 네 가지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란 뜻을 담고 있다. 아, 그랬어. 아. 아, 웃고 매생이전, 동동주, 간제미찜. 주무! 주무! 개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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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모양이 이렇게 목소리도. 저기. 왜 찾으? 소유는 한양에서 유배 온 정약웅이라고 하옵니다. 유배 온 거 같지 않은데, 큰소리 치는 게? 원래 이러고 큰소리 치고 살아서 습관이 울시다. 아, 근데 뭐가 같이 먹고 싶은데 말이냐고 하옵니다. 네, 저 집신 한 짝 줄 테니까 밥 한 술만 주시오. 뭐라고? 아니면 제가 글을 실을 하면서 써드리겠소. 그저 허기면할 밥이나 함께 주시면 어떨까 하오. 뭐가 같이 하시고 싶어 얘기나 해보시오. 저 주무! 맘 X대로 주시오. 아니, 이따우로 말해가지고 바보도 먹겄어? 아니, 이따우로 말해가지고 바보도 먹겄어? 그럼 주무 맘대로 주워라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생물은 주독 해소, 인효작용도 좋고 산후졸비. 아, 아옥이? 시금치에 비해 단백질, 무기질, 칼슘은 2배. 지방은 3배가 많아. 성장기 어린이의 좋은 알칼리 식품, 식용, 식품입니다, 그랬네. 아옥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아옥 아옥. 성장기 어린이의 좋은 알칼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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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장난처럼 이렇게 정야경 선생처럼 내가 또 거기 모시던 할머니처럼 장난으로 했지만은 진짜로 이렇게 이 정도도 물론 못 잡았을 거고. 뭐 benut tant! 성장기 어린이의 좋은 알칼리 식품. 따뜻한 앨범 마erness. 감사합니다.